라이브로 참여해볼게요. 강문경씨의 라이브 8자입니다.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? 지나왔던 십년을 당신이 알고 있다면 같은 길을 걷진 않겠지. 천만의 천만의 글로펜은 살 수 없네. 이 고생을 내가 왜 하나 돈이라도 원없이 벌어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네. 다시 한 번만 십년만 젊어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.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. 만약에 이 세상을 두 번 다시 산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싶으신가요? 살아왔던 과거를 당신이 알고 있다면 그대로는 살지 않겠지. 천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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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로펜은 살 수 없네. 내 팔자의 내가 왜 속나. 이름이라도 원없이 날려서 원없이 날려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네. 아니 정말로 5년만 젊어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. 하다 못했어도 3년만 젊어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. 아니 정말로 5년만 젊어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. 하다!